케랄라 코끼리를 만날 수 있는 곳 케랄라 코끼리는 다른 지역 코끼리와 조금 다르다고 한다 코끼리는 힌두교에서 특별하고 신성시하는 존재지만 힘이 좋아 목재 사업에 쓰이기도 했다 코끼리는 힌두교에서 특별하고 신성시하는 존재지만 힘이 좋아 목재 사업에 쓰이기도 했다 직접 코끼리를 타보기로 했다 순하다는 암컷 코끼리다 5년 이상 훈련받은 코끼리조련사가 동행한다 조련사의 호령과 함께 향신료 재료가 되는 식물이 가득한 정원은 유유히 걸어간다 코끼리 등에 타고 처음 만나는 코끼리 뒤통수 그리고 코끼리 귀다 처음엔 솔직히 약간 긴장했다 조련사가 눈치챘는지 꽃을 따주며 긴장을 풀어준다 꽃을 닿은 코끼리와 인도의 정원을 걷고 있다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나처럼 상기되어 있다 친절한 조련사가 코끼리 구령에 맞춰 묘기를 보여준다 두툴두툴한 코끼리의 등 코끼리를 직접 씻겨주니 코끼리와 인도는 낯설기만 하던 인도와 더 친해지는 것 같다 마무리는 혼자서도 잘한다 지구상에 그 수가 많이 줄었다는 코끼리 이곳에서 더 잘 보존되길 바란다 이 분이 좀 더 잘 보존이다 ces 마켓을 넘어보아요 셀 gum